아니 이 스킨도 그 한정판이라서 산거지 제가 잘해서 산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 야 이거 느낌 안좋아 오 야 땡겨주면 곤란해져 곤란해 곤란해 그렇지 딱 때려주고 어 야 이거 못먹었으면 안 아 이거 이런 CS 놓치는 거 진짜 큰데 사소하지만은 또 크단 말이지 이런게 괜찮아 당황하지 않아 나는 어 안되겠는데 휠 쓸게 휠 쓴다 땡겨 그렇지 야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한대 한대만 더 그렇지 퍼블 따고 야 이게 나오는데 야 이거 안 돼 어 이거 맞췄어야 돼 야 이거 이 스킬을 못맞춰버리나 문제있죠 포탑 하고 오케이 좋았어 뻘그랩 지렸죠 됐어 바로 땡기는거지 어 이거 이겼다 이겼어 이거 실드 넣어주고 한대 맞고 또 잡고 뭐하냐 어 미포 무빙 지렸다 너 땡겨주고 톡 톡 하면 잡는걸 더블킬 나랑 더 호흡 좋다 너 어 너 트런들 괜찮다 그렇죠 맞그립 하면서 궁을 써 궁을 쓰고 평타 평타 야 적을 놓쳐버리나 아니 힐 있어서 괜찮긴 한데 조금 그렇네 어 뭐야 이블린도 왔어 이블린도 아니네 야 막아봐 좀 막아봐 힐 쓸게 힐 쓰고 불타 넣고 야 이거 야 안 돼 트런들 너 무리하면 안 된다 어 됐어 그 정도 됐어 그래 야 1대1 교환했잖아 그 정도면 됐다 본다 음 최선 다했어 너는 넌 최선을 다했어 내가 기억한다 너 먹어 이거 어 야 이거 얻다 박아 얻다 박아 얻다 박아 와도 얻다 박아 눈괭이네 진짜로 그래서 땄어 저거 아 전멸 쏴버리네 야 그렇죠 미니언 땡기는 어마어마한 실력 미니언을 땡겨버리네 거기서 깜짝 놀란다 진짜 깜짝 놀랐다 아군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 어 적군도 놀랐죠 덩달아서 덩달아서 적군도 놀라는 어마어마한 실력 여기서 땡기는 거죠 눈 쓰고 하고 힐 쓰고 다 하죠 다 했는데 못 잡냐 이거 다했다 할거 다했다 그렇죠 하구요 넌 지금 니가 받는 딜을 모르자 됐어 야 잡아 야 야 뭐해 뭐해 어라 죽었네 야 야 타워하는데 더 맞아줄걸 그랬네 이거는 호흡에 미스가 났어 근데 잠깐만 잠깐 밑장빼기냐 밑장빼기냐 어디서 야 이거 어 딜보소 어마무시하네 저거 야 이거 이거 딜보소 너무했어 어 야 이거 불측 그렇죠 페이크하면서 딱 피해주는거죠 완벽한 무빙 사실상 전설의 무빙이죠 이거 전설의 레전드 무빙인데 어 야 얘네 못맞고 들어오고 들어오겠다 이거는 절차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은 통 와 요거 요렇게 해보네 요거 요렇게 될줄 몰랐다 요거 요럴 줄 몰랐는데 살아갑니다 귀신같이 살아가죠 궁극기 뺄라고 궁극기 뺄라고 일부러 약한 척을 하면서 궁극기를 뺀겁니다 완벽한 개세안 나중에 이제 저 궁극기 없어서 저를 못달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라인전에서 이기는데 이블린이 7킬 1데스를 하면서 게임캐리하는 그림이죠 이거? 야 뭐라도 해봐 그래 막어 그렇지 그럼 내가 땡기잖아 어 야 궁 어디갔으냐 으이씨 너이씨 나는 너무 약보잖아 야빠두 너무한거 아냐 됐어 야 다했어 야 이블린 올거 같아서 그래 내가 느낌이 영 좋지 않단 말이야 이거 야 이거 잡어 야 그렇지 빠지면서 쟤 나 땡길라 할거거든 그렇지 너가 막아줘 막아주면서 내가 하는거지 좋았다 어 야 이거 땡겨줘? 이게 이게? 한번 해주고 통 안된다 애들아 안된다 일라오이 오잖아 궁 써주고 여다가 샌디를 해주면서 샌딜 샌딜 그렇지 좋았다 야야야 렌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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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 몬스터를 땡기지만 알았어도 굉장히 멋있는 한타가 될 뻔했는데 흠집이 나 버렸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은 굉장히 좋았어 그렇죠 아주 좋았어 이거 한타를 이렇게 하면서 미드 2차타까지 미는거지 그렇지 야 이거 불초거든 불초오는데 그램 한번 해야지 귀신같은 그램 한번 해야지 딱 걸렸죠 아 앞으로 땡겨버렸네 앞으로 밀면 안되는데 어 귀신같은 됐어 어 야 뭐야 이 스킬 왜그래 이 스킬 상태 보고 이거 아 좋았다 이거 모든거 해줬지 해줄거 다 해줬어 한타를 깔끔하게 열면서 이번에 미드 한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번 한타를 잘 해내면 게임 이기는거지 바로 이겨버리는거지 요거 위험했다 아 이거 어 야 아리가 땡겨준 문제 있는데 이거 와 이거 이러면 한탄도 이거 터져버리는데 그렇지 미블린 따버리고 하이팅 오지는데 안된다 이건 안될건 안되는거야 안될건 안되네 안될건 안된다 와 이거 먹어 먹자 아 이거 뭐가 애매해 진짜 애매하네 얘네 지금 경계태세하거든 지금 사주 경계태세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냥 땡기는거지 그렇지 통통 오케이 완벽했죠 어 이것이 바로 한타를 지배하는 쓰레쉬 어 새거덕나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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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빅토를 다 귀신같이 자르면서 어 귀신같이 자르면서 게임이 완전히 풀려버리는거지 완전히 스무스하게 아이스크림마냥 풀리는거지 들어오면 넌 잡는거야 내가 바로 그 랩을 어 예측샷한건데 안오래 구석구석 됐어 끝났어 힐 힐 힐 써줄까 힐 써줬는데 저렇게 야 뭐야 이거 뭐 뭐냐 됐어 다 간단하죠 어 사실 좀 어려웠어 더 마른 영상은 저 테스트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힐 힐 힐 힐 힐